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 와인 모임을 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. 윤희원은 진 5명과 함께 식사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최근 SNS에 올렸다가 코로나 확산세 속에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삭제한 뒤 자신의 행동이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인들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또 식당 입장실 QR코드, 열 체크를 진행하고 밤 9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